중력 네 리더 네 잘해야 돼 네 수업 끝나고 나서 되게 약간 생각하기 많아져서 좀 불편한 중 있으면 리더가 있는 이유가 다 말했으면 좋겠지 뭐가 다 됐어 일단 저는 되게 뭔가 되게 빨리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되게 선생님들한테 못 보여드릴 것 같아서 되게 연습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끼리만 초조한 것 같고 언니들 다 그냥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 언니랑 저는 이제 알았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서는 조심하고 이제 우리도 노력 좀 더 살 테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왜 진작에 이걸 왜 못 느껴서 팀 팀 완성도를 떨어뜨렸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저희 팀원들과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분위기로 되게 잘하는 조가 되고 싶습니다 드라마는 항상 반전이 있잖아요 반전 드라마를 써야죠 드라마는 항상 반전 있잖아요 이제는 저희가 잘해야죠 베네피트는 저희 팀원 꺼입니다 네 저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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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 더 장식으로 3 2 3 4 6 어? 노래도 잘하네? 잘해요 안정적이에요 네 이름 요 아사시와 호라우와우와 미치게 다실때 그치위버 이제 모노나라 자유나라 우아하게 이제도 잘하네 와와 맞다 네 동민수다 우양락추레시가 이상한 금리 나쩌다 넌 내 피자 몸미래 그 아름다워 기라기라 때가 가꾼다 롤리로 할까로 같이 와 예 때문에 바래 때문에 막해자 나이 갈아줘도 잘 고와이죠 Turn it up! Hey! Let me sing! How you gon' dream me? Let me sing! How you gon' dream me? Ain't no way you ever think about it boy Let me sing! How you gon' dream me? Ain't no way you ever think about it boy wah 끊어 나 움직이야 미칠게 다시 때 그때부터 빛나고 남아와 서로 널 알게 한 번 할게 한 번 할게